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에 투입하는 연료로 소의 배설물 우분을 활용합니다. 현대제철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, 내년부터 우분 고체 연료를 쇳물 배출 통로를 건조하는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또 향후 쇳물을 담는 고로 연료로 추가 투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현대제철은 지난 2012년부터 우분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각종 특허 출원과 실증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